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반등의 30%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책임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34.6%, 못한다는 응답은 63.4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.4%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도 1%포인트 올랐습니다. 긍정평가만 따로 살펴보면 대전, 세종, 충청 지역은 43.1%로 지난주보다 9.4% 올랐고 50대에서는 31.7%로 지난주보다 4.4% 올라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리얼미터 측은 국가 애도기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으나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트리뮨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,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%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.0%포인트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매일TV 뉴스였습니다.